조정은 의원은 더불어 시민당으로 비례대표가 됐어요.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가 됐고,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를 도왔었던 인물이거든요. 사실 성향적으로는 민주당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. 국민의힘보다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석 밥상의 민생이 아니라 짜증나는 문제를 올리는 거다라면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.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샅샅이 들여다봤던 수다다라는 점을 들었고, 그리고 정치인의 배우자 문제까지 정치적 이슈로 정쟁으로 쓰는 거 굉장히 좀스럽다는 직격탄을 날렸죠. 좀스럽다라는 얘기까지 했군요. 조정은 의원이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. 거침없네요 요새. 뭐라 그랬어요? 탄핵에 대해서 무능해서 탄핵한다라고들 얘기하는데,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 중에도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리고 이제 탄핵 중에, 사실 탄핵을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. 국회에서. 그런데 한 번도 무능하기 때문에 탄핵한다. 이게 인용된 적은 없습니다. 무능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죠. 그렇죠. 부도덕, 위법, 위헌 이런 것이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데 힘을 빼지 말자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은 의원은 민생이라든지, 특히 경제를 얘기하는 거겠죠. 여기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될 때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